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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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의 모양에 딱 맞춰가지고 소멸 맞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삼촌! 흐흐흐흐흐흐 나 폭격에 재능이 있을지도 아유아유 일단 월드 오브 워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오브 워십은 바다에서 함선을 가지고 대전하는 해양 슈팅 게임으로 PC와 콘솔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신규 유저 전용 다운로드 링크는 PC와 엑스박스용 이렇게 링크가 두 개 다 있고요 세대의 프리미엄 군함, 미국 군함, 일본 군함, 소련 군함 이렇게 프리미엄 군함 세대를 주고 그 다음 사냥꾼 위장 추목에 그리고 월드 오브 워십 프리미엄 계정 7일을 주고 있어요 병남 항로 캐릭터들이 있고 여기 홀로 라이브도 있다 어 여기 이 사람 마린! 마린이란 분 있네 무작위 전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근데 이렇게 돌리면 이게 함보가 따라온다는 거네 그리고 A, B, C 그러니까 나는 B를 가자 여기다 벌써 쏠 수 있나?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구만 한 대도 안 맞고 있어! 드디어 맞췄다! 그렇지! 잠깐 스톱! 우리배랑 부딪히나! 아 아 우리배를 쏟나 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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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도 컷 아 우리편 배하고 사고 난 뻔했네 우리편 배 되게 많네 중용간ですね 하면 안되겠지? 지금이지! 지금이지! 한 포 재정 좀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오레인가? 안녕하세요 아 오레! 오레를 맞아버렸다 내 죽음을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라 아니 안 죽었군 아니 체력이 절반이나 남았네 오 오레다 아 드리프트 아 아 아 다섯개 떼 치료 안되라 이거 치료버튼 온다 아 다섯개 떼 아 저긴 세대인가 두대가 있어 저긴 두세대가 보여 아 다섯개 떼 알랄랄랄 짐승국구도 이미 사용 중 아 알버트리였구나 아 중강 어 얘도 쳐졌어? 얘도 터졌네 좋았다 맘픽이랑 같이 죽었어 힐로건 어떻게 봐요? 누가 뭐 몇대 부셨는지 오 이거 난가? 나네 내가 두대 부셨어 와 내가 에이스다 아 아 끝났다 유우 유우 유우에게 쳤다고? 아 아 아 처음하는 유우한테 치다니 항공모함? 역시 항공모함은 미국이지 항모는 제자리에 박혀있으면 됩니다 오 어렵지 않겠어 자 뭘 어떻게 해야되나요 비행기로 또 가서 애들이 부서지지 않게 잘 섬을 이용해서 엄폐를 끼면서 달려붙어서 좌클릭이라도 뭐 눌러야 되나요 1번 2번 3번 세중에서 뭘 날릴까 3번이 폭격인 것 같다 3번을 날려볼까 1번 오 저기 뭐 쏠 수 있는 게 있구나 어 어 왜 F 눌렀더니 사라져 아 F가 폐가 게임 얘 1번 얘가 그거야? 정찰 비행기야? 지금이니 예측 사냥 실시 아 지금이니 때려놔 이제 2번 그 어뢰 쏘는 건가 얘가 지금이니 지금이니 어뢰 썼나? 어 저기 쐈다 두 발 택도 없어 보이는데 오 뭔가 우리 편이 맞췄나봐 나 한 대도 못 맞췄나? 어쨌든 정찰을 해 준 거 아닐까? 그럼 된 거지 얘가 이제 폭격인 거지 저 지점에 폭격이 뽕 터지는 거지 몰라 나 이놈아 지금인가? 지금이니? 아 왜 저기가 아니라 여기다 쏘지? 바로 발밑에다 쏘는 건가? 저기가 아니라 여기다 쏘지? 바로 발밑에다 쏘는 건가? 지금이 순간 맞췄다 다 2300 후 성공 들어왔어 나 폭격이 재능이 있을지도 나 어쩌면 폭격이 재능인지도 그리고 두번째 클릭하면 아 첫번째 클릭하면 급강하구나 나는 도대체 저 원은 뭔가 했네 첫번째 원 저기로 급강한다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완벽한 폭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직선 오케이 체크 조금 더 왼쪽으로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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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 모양에 딱 맞춰가지고 쏘면 맞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삼촌 조기 이거 일방적으로 쏘니까 좋네 하하하하하하 이거 나는 뭐 그냥 멀리서 그냥 비유기만 운전하면 되니까 좋네 아 근데 우리편이 자꾸 죽고 있네 그 아 군함이 공격받고 있어 트래빌로 탱트 고시한 내꺼 지금 터져가는데 잠수함을 맞았다고? 잠수함을 어떻게 못잡아? 오니스 임콘세퀸셜 퇴사업 퇴비도 스타벅 엠뻤 퇴사버스 퇴비도 스타벅 근데 점령을 하면 되는거 아니야?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황대 배를 찾아주면 좋겠네 저기에 한 대 있고 마지막인가? 1분 20초 승리! 우리 편에 점령했나보네 좋았다 좋았다 전부 사람이네 mpc 없네 처음에는 할 줄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어쨌든 점점 할 줄 알아서 14,000T를 박았다 재밌는데 항공모함? 항공모함 재밌는데? 아무튼 재밌었고요 월드 오브 워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드 오브 10 링크 드린거 여기 보시면 미국 군함, 일본 군함, 소련 군함, 프리미엄 계정 7일 사양꽃 위장 수묵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재밌어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얘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